싫어? 우리팀에.. 제가..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보라색 피부를 싫어해요 아야 메르침 매장 우리 아빠가 끊어버렸어요 저거는 메르침 원챔이잖아 아.. 쟤 끝까지 안해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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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업 중 갈거에요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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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컷 쪼크요 가자 아라부터 잡을까요 라인부터 잡죠 나이스 컷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누가 뛰었어 난 아무것도 몰라 가리야 담았어 어? 뭐지? 방방에 있는데 왜 끌려가 고위트롤인데 고위트롤 뒤에 있었는데? 그건 아니야 어 난 왜 끌려가 나도 방벽 뒤에 있었는데 끌렸다 고위트롤 주명 학자 괜찮아요 메르시 궁찰꺼임 아 나도 방벽 뒤에 있었는데 끌렸다 라인 케어 가는 방벽 철게요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가자 황홍 붙잡아 아 개발 맥크리 컷 라인 케어 좀 도독이 총도 없으면서 두 번째판 두 번째판 쏠져 25점사가 좋을 때도 있고 4점사가 좋을 때도 있고 좀 빠져있어야겠네 골랐어요 일정한 규칙이 아니라 본능에 맡겨서 쏘는게 제일 좋아 쏘다 보면은 아 지금은 난사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점사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잡히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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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총 한번 끊어줘야겠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많이 하다보니 원칙적으로 점사하는 사람은 핵댕이 빼고는 없어 한 번씩 빠져요 방벽 없어 우리 라인 방벽 없어 원칙적으로 난 3점사 아니면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어 오른쪽 자리 아래 왼자리 으으 방벽 불펴 생칭 한 번 얍 Tails 오호 5개 Ok 다춤 They're asb allow me at me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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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철 어디있ę 음 맞죠 나이스 우리팀 존나 못해 야 위석점 위석점 아 뭐 그냥 뭐 총알에 와서 맞으시네 끝내줬고 돌아올 것 같은데요 지하에서 올 것 같은데 지하에서 호그 올 것 같은데 아닌가 나랑 일로 왔다 왔다 말하는대로 보소 왼쪽에 보면 솔더 타입이에요 뭐야 쏘자 2층 아 죽었어 자리야 딸피해요 호그님 호그님이 아니야 라인님 어? 피해른데 저거 아 빠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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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공수평양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뭐 먹음 어이 짭짭충이 이걸 황해양 어? 뭐요? 황해양 아 그 뭐야 그 육포 비슷한거 어 그 귤같은거 아아 천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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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천혜양 황해양은 뭐야 무슨 연예인 이름인줄 알았네 오우 뭐 주는거야? 아 폴레즈니처럼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방을 노독한 사람이 노독해요 내가 라인할거에요 사진은 어떻게 보내냐구요? 빅캐드 큰 머리 커뮤니티 알아요 님들? 큰 머리 커뮤니티 홍보가 안먹합시다 자 인터넷이 킵니다 주소창에 빅캐드.kl을 딱 쳐요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개가 나오는데 위에가 제거에요 딱 가면은 빅캐드 일상 대가리에 게시판이 딱 나오죠 여기서 팬아트 여러분의 일기 뭐 이렇게 빅캐드한테 질문을 여기다 딱 올리면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고 있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ㄴㄷ 끝 럴 ㄴㄷ 떼 ㄴㄷ ㅂ 으 ㅈ뜰 ㅡㅂ ㅡㅂ ㅇㅂ ㅂ ㅇㅂ ㅅㅂ ㅅㅂ ㅇㅂ ㅇㅂ ㅜㅜ 나이스 나이스 잡았죠 아나 잡으러 왔습니다 정크렛 잡으러 왔습니다 정크렛 잡았습니다 저한테 공버프 좀 주시겠습니까 위도우 편해하지 말아주실래요 자이로드롬 떠났다 자이로드롬 한두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자이로드롬 망치 좋았다 1대 0 하하 중독이 으아아아아아 하하 공주 에헤이 에헤이 누구지 아 시원했으니까 봐준다 성.. 성티님 아닌가 야이 뭐가요 성티님 방 쓰려면 돼요 아 십이나죠 하하 맞는거 같은데 자아 자아 개꿀 꿀꿀 수고하셨어요